이제 ESL 학원생인데 에이전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? 한국에서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. 한국에 이런 페스티벌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.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나오는 거? 모르겠어요. 분장을 좀 완전히 하자. 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. 아까 여기 사슬 달리고 간 사람. 그냥 다 무서운 것 같은데요. 저 빼고 다 무서운 것 같은데요.